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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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딱 한 번 미미를 이런 표정도 언니가 지었던 표정도 많이 참고를 하고 이 표정 지으면 되게 멋있고 사람들이 더 눈을 보겠구나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4대1 선수권 대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금메달을 따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프리 경기를 임하면서 많은 관중분들이 저를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좋은 에너지를 제가 받고 저의 경기를 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rine 생 Tokio 후회 정리 저 이룺 캐릭터 저 이룺 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